핵폭발 그렇게 핵폭발이 터지고 그걸로 폴 잭슨 병장이 아예 죽은 걸 거예요 제 기억에는 폴 잭슨 병장에 있는 폭발이 터진다면 그 위치에 태어내면 그 위치에 태어내면 이 위치의 폭발이 터진다는 것을 근데 진짜 터진다면 내 속은 하루에 10번씩 터지지 지금 이게 영화나 저기 드라마? 아 드라마에선 좀 보기 힘든가? 영화나 게임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보게 되잖아 핵폭발을 그리고 핵폭발은 그 자체로도 엄청나지만 그 이후에 뭐라 하더라 핵낙진? 그게 더 위험하다며 방사능이 쫙 퍼지니까 여기 우리 소대장이랑 다 있겠지? 바스케즈 소이랑 내 몸에 박힌거야? 저 버섯 그룹 미쳤다 이렇게 죽는걸로 폴 잭슨 병장은 끝날거에요 봐봐 제가 알기로 지금부터 베라 2 6